안녕하세요 과학굴에서 운입니다 여기가 입구입니다 제 봉장의 입구죠 여기서 이렇게 딱 보면 가장 제 봉장을 잘 확인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제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딘지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야 내들은 먹을 걸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홍말벌들이 먹을 걸 찾고 있어요 계속해서 모여들 거에요 여기에 사양수가 들어오는 한 이제는 여왕이 태어나도 여왕도 겨울을 나기 위해서 영양을 보충을 해야 됩니다 영양을 보충해야 되니까 흑말벌이 먹을 걸 찾죠 흑말벌만 먹을 걸 찾는게 아닙니다 토종벌도 먹을 걸 찾으러 오고 있고 그 다음에 땅벌 땅벌도 먹을 걸 찾으러 오고 있고 그래서 벌을 괴롭히는 일이 좀 줄어들어요 그런데 완전히 흑말벌이 설탕물을 찾는다 이건 아니에요 그 얘기는 흑말벌이 드디어 끝날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동장의 장수 농약농법의 전멸한 벌통 앞이죠 자 이 앞에도 이렇게 말벌들이 돌아옵니다 저쪽 입구보다는 좀 덜 들어오긴 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에 비해서 벌들의 입구는 조용하잖아요 저렇게 많은 흑말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들의 입구는 이 새끼 끝을 잘라놨더니 점며놨더만 작아서 잡았는데 또 놓쳤네 그런데 저놈은 다시 올거야 저놈은 지금 마지막 새끼를 기르는 놈이라 다시 올 겁니다 지금은 애벌레나 곤충들이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요 자리에 다시 올 겁니다 다시 잡으러 여기는 장수 말벌을 노리고 설치해 놓은 어... 사양수가 어디까지 있냐 말벌 포개끼입니다 장수 말벌을 노리고 설치해 놓은 사양인데 바닥에 장수 말벌도 주고 있죠 여기는 주로 땅벌이 많이 오고 장수 말벌은 계속해서 오고 이 자리에 계속해서 잡힙니다 요즘은 날씨 전화가 심하기 때문에 좀 일찍 죽죠 그래서 지금은 말벌 포개끼에 설탕물을 채워줘야죠 설탕물을 채워줘야 저 말벌들도 이쪽으로 오지 않고 포개끼에서 설탕물 단물을 먹기 위해서 왜 요왕은 말벌의 요왕은 겨울을 나야죠 겨울을 나야 하니까 체력을 보충해야 돼요 그럼 말벌의 말벌의 일벌은 말벌의 일벌은 애벌레가 없으면 먹을 데가 없어요 먹을 데가 없기 때문에 단물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놓친 줄 알았네 금방 그 잎을 들어갖고 놓쳤는데 또 잎을 들고 왔네 보이시죠 정말 우리 설탕물 먹고 있는 거 뭐냐면 저 밸브에서 사향수가 조금씩 조금씩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놈들은 설탕물을 먹으려고 사향기 밸브에 지금 매달려 있는 거죠 어디 갔냐 잡았는데 안에서 뜯어쳐 먹고 있네 이런 사향기 밸브를 잠그면 사향기 밸브 상단에 상단에서 내려오던 사향수가 그게 맺혀서 조금씩 조금씩 흘러나와요 밸브가 안 좋아서 그래요 근데 거기에 말벌이 붙어서 지금 사향수를 빨고 있다는 얘기죠 늦게까지 말벌의 요왕을 키우는 놈들은 흑말벌들은 벌들을 잡으러 옵니다 잡으러 오는데 거의 끝났어요 거의 끝났기 때문에 말벌들은 단물을 받아먹을 데가 없습니다 단물을 받아먹을 데가 없기 때문에 공장의 사향수 냄새가 나는 곳으로 가는거죠 아 이거 아 이거 싸가지 봐 끝까지 잡으려구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좀 늦었죠 좀 늦었습니다 이 아내들이 지금 막판까지 여왕을 길러내고 있으니까 말벌이 말벌이 여왕을 막판까지 지금 길러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가 굉장히 따뜻하죠 그래서 올해는 좀 늦었어요 늦게까지 지금 이 아내들은 여왕을 길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왕을 길러내고 있고 그 여왕들의 먹이 때문에 늦은 여왕의 먹이 때문에 꿀벌을 잡아가긴 하는데 대부분이 대부분이 아 말벌 포예끼 들어갑니다 지금 제 봉장도 별로 상황이 좋지 않아요 제 봉장도 장수농약농법에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한통 한통씩 이 아내들이 먹을게 없다 보니까 결국 장수농약사과 밭에 갖고 설탕물을 섞은 살충제를 먹고 오는 거죠 그다지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좀 4통째인가 5통째인가 지금 당하고 있어요 해떨어질 때가 돼서 그러나 말벌이 심심치 않게 오나 굉장히 햇살이 강렬합니다 와 와 장난이 아니에요 햇살이 이게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저놈들은 저놈들은 본격적으로 사양수를 먹으러 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아니겠죠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말벌들이 새끼들을 키우고 있을 수는 있어요 여기 중부지방은 말벌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다 지금 설탕냄새 맑고 이리 들어오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죠 뭐 우리가 날아다니는 말벌을 초토화시킬 수는 없으니까 말벌들 스스로 들어오게끔 유도하는 방법밖에 이렇게 수준을